여러분 마지막 곡이니까 리듬에 모음을 맡기시면서 갑시다 난 산이 싫어 너무 힘드니까 숨을 알떡거려 너무 가파르니까 근데 내 맘 같지 않게 매일이 산이네 난 무엇을 위해 또 산을 타나 죽을 용기가 없어 눈 딱 감고 오르나 도착한 정상에서 무얼 하나 야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내 아리를 부르자 야호호호호호 Ya호호호호호호오 내 아리를 부르자 춤을 따라해주셔야되요 산춤산 지금 20분 안하고 될네요 잠깐 잠깐 어떤 답이 올지 모르겠어도 오잉? 오잉? 그게 모든 일 다 소리 질러 봐봐 네 꼽은 얘기를 해야 돼 고픈 답을 얻지 잠깐 속삭이며 조사는 못 듣지 조금 더 크게 크게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 목소리 숨기면 삽삽하잖아 야호호호 내 아리를 부르자 야호호호 내 아리를 부르자 야 요즘 누가 야호르래 사람 많은데 야호르래 저 쳐다보자 야호 야호르래 놀릴 것 같아 야호르래 야호호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진대도 나 어떻게 볼까 이상할까 심장이 빨리 뛴대도 근데 그거 알아 이거 진짜 딱할 순간이라니까 원하는 색소리만 온동하는 맘대로 놀라자고 야호호 야호호호 내 아리를 부르자 야호호호 내 아리를 부르자 야호호호 내 아리를 부르자 내 아리를 부르자 ftz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정니언이었습니다.